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힙 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니 폭탄가 되게 상큼했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조금 더 한쪽부터 업데이트했어요 다시 다시 한 번 더 왜냐면 제가 아까 본 게 진짜 되게 상큼했거든요 다시 시가 커졌어요 다시 풍풍하게 느껴요 5, 6, 7, 8 이거죠 맞아요 여러분 되게 상큼하죠? 네 저 시장한테 이러고 다니려고요 서로 서로 이 곡은 또 하나 있죠? 네 애플힙 춤이라고 엉덩이 쓰는 춤이 있는데 다 같이 둘, 둘, 셋, 시작 예쁘게 웃어 다 같이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 요거는 애플힙이 완전한 포인트가 되는 춤이군요 네 애플힙 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멤버들이 말씀을 주신 뮤직비디오를 좀 감상해보고 또 노래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첫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이죠 풋사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보시죠 사과 춤 먼저 보여드릴까요? 네 풋 풋 5, 6, 7, 8 풋풋풋사과 초록색사과 이런게 있구요 네네 두 번째는 애플힙 춤이란게 있어요 네 네 풋사과 되게 상큼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아까 아까처럼 조금 더 조금 더 업데이트했어요 다시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왜냐면 제가 아까 본게 진짜 되게 상큼했거든요 막 아시씨가 커졌어요 다시 풋풋하게 느낄게요 다시 5, 6, 7, 8 풋풋풋사과 사과 초록색사과 사과 이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되게 상큼하죠 네 네 저는 시장할 때 이러고 다니려구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은 또 하나 더 있죠? 네 애플힙 춤이라고 엉덩이 쓰는 춤이 있는데 할까요? 다 같이? 네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아 요거는 애플힙이 완전한 포인트가 되는 춤이군요 애플힙 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멤버들이 말씀을 우리 멤버들의